헷갈리게 뭔데 왜이래 헷갈리게 자꾸 뭔데 내가 왜이래 매일 아침 습관처럼 연락하고 끊어질 듯 말 듯한 답장에 답장을 해 사실 많은 기억도 안 나 마치 우린 연애하던 사람들보다 서로를 잘 알아 또 확실한 듯 확신한 듯 서로를 부르는 말도 이상 그냥 내 거리를 즐기는 걸까 장난부터는 너무 중요해 네가 이게 우리 둘의 끝일까 시작일까 헷갈리게 뭔데 왜이래 희매한 우리 온도가 헷갈리게 자꾸 뭔데 내가 왜이래 희매한 우리 사이가 널 보면 수만큼 널 화가가 숨어있어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지금 뭔데 내가 왜이래 답은 할 것 같은데 답을 말을 못해 지금 나 우린 우린 대화 중에 자연스럽게 서로를 터치하고 묘한 눈빛 묘한 공기 속에서 우린 남겨줬어 우린 더 뜨겁게 나를 느끼고 싶다 뜨거워져도 감당할 수 있을까 이게 우리 둘의 끝일까 시작일까 헷갈리게 뭔데 왜이래 희매한 우리 온도가 헷갈리게 자꾸 뭔데 내가 왜이래 희매한 우리 사이가 널 보면 수만큼 널 보면 수만큼 널 봐야 수만큼 널 봐야 수만큼 어떻게 해야 돼 우린 지금 뭔데 내가 왜이래 답은 할 것 같은데 답을 말을 못해 지금 나 You got me singing double Don't know why You so much trouble 널 치고 흔들어서 그런 뭐라도 좋으니까 내가 왜이래 헷갈리게 뭔데 헷갈리게 뭔데 Why it 월일에 맘에 한 우리 온도가 헷갈리게 자꾸 온도가 내가 왜이래 맘에 한 우리 사이가 내가 왜이래 계산하겠지만 널 보면 수만큼 널 보면 수만큼 널 보면 수만큼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지금 뭔데 내가 왜이래 답을 할 것 같은데 답을 말할 것 같은데 지금 나 답을 알 것 같은데 답을 말을 못해 지금 나 답을 알 것 같은데 내가 말을 못해 지금 나